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가장 힘들어했던 건 클라이언트 미팅도 아니고 프레젠테이션도 아니고 바로 스몰 토크인데요 미국인들은 모르는 사람과도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살짝 미소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되게 친근친근한 문화라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도 한두 마디 간단히 스몰 토크를 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과도 그렇게 한두 마디를 얘기할 정도인데 당연히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면 스몰 토크를 더 많이 해오겠죠 또 내가 어느 정도 관계를 쌓기 위해선 스몰 토크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 근데 우리말로도 스몰 토크 하는 게 어려운데 영어로 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here and there 스몰 토크 표현들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요 날씨 It's gorgeous out today. Do you have any plans after work? 날씨 좋을 때 맨날 막 very sunny 뭐 이런 것만 쓰지 마시고요 Beautiful, gorgeous 강조해서 써주세요 Beautiful day today Oh it's gorgeous out today. 밖에 날씨 진짜 좋다 It's gorgeous out today. Do you have any plans after work? 퇴근하고 나서 약속이 있어 지인과의 약속은 have plans죠 같이 식사할 때나 커피 한 잔 마실 때 주변의 분위기 또는 음식에 대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Oh it's really nice in here. Have you been here before? 오 여기 되게 좋네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또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It's so crowded in here 오늘 사람 정말 많네요 Crowded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또는 I like the vibe in here 여기 분위기 마음에 드네요 I like the vibe in here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너무나 허접하고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네이트브와 만나면 어쩜 그렇게 할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어색한 침범을 깨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또 누구나 좋아하는 칭찬 근데 칭찬도 가능하면 이런 신체 부분이나 외모로 하는 것보다 I like that shirt. Where did you get it? 이러한 장신구를 칭찬해달라 그랬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미국식 문화인데 이 친구들은 I like your shirt. I like your dress. 이렇게 옷을 칭찬하고 나서 정말 습관처럼 물어보는 게 있어요 Where did you get that from?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내 옷에 관심이 많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샀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남편이 뭐 결혼 기업일로 사줬어 라고 하면 어 너 결혼했었구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어 뭐 신초에서 샀다 라고 하면 어 너 신초에 살아? 이렇게 스몰 토크의 연장선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Where did you get that from? 이렇게 자주 물어보니까 참고해 주세요 Where did you get that gorge dress? 또 상대가 평소보다 옷을 차려입고 왔을 때 You look nice What's the occasion?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You look nice What's the occasion? 또 우리 칭찬의 끝판왕 동사 suit 얘가 있었죠? That dress suits you 어 드레스 잘 어울린다 That dress suits you The hairstyle suits you 어 헤어스타일 잘 어울린다 I think the tarman suits you 그래서 이러한 장신구나 아니면 색상 Red looks good on you 빨간색이 잘 받는다 Red looks good on you 그래서 신체 부위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장신구나 아니면 색상을 칭찬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칭찬은 누구나 좋아하니까요 스몰 토크로 되게 좋은 표현이죠 하나 더 학교 학교 어디 나왔냐 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 어디서 나오셨어요? 대학교 어디서 나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물어보실 거예요? And where did you go to school? UC Santa Cruz University, college 이거를 넣는 것보다 Where did you go to school?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배려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상대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Where did you go to school? 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이 대학교 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소를 물어볼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가 답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따라서 어 저는 이 대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대학교 이름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단순히 그 도시 지연 이름을 얘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Where did you go to school? 이걸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Where did you go to school?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스몰트코 표현들을 리뷰했으니까 오늘의 표현 추가로 5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오늘은 구성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제가 네이트브 영상을 먼저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공부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 이 네이트브가 나하고 지금 1대1로 대화하고 있는데 질문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스몰트코 표현들은 가능하면 한 번에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 파듬이 파듬이 외치면 짜증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번 만남이 이제는 사적인 만남으로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한 번에 알아듣고 뭐라고 답변하실까 이것까지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영상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회사에 입사해서 직속 상사와 1대1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딱 주문을 하고 나서 상사가 저한테 So what's your story?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당황하게 하는 질문 아닌가요? 저는 그때 나한테 사연을 물어본 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나의 인생사를 얘기해줘야 되나?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스몰토크로 what's your story? 이거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하지 않으니까 저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황했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당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여기다 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이걸 기억하면 너의 사연이 뭐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로 일상회화에서 물어보는 건 두 가지를 물어봐요 물론 뭐 상대의 사연을 못 볼 수도 있지만 What brought you here? 여긴 어쩐 일이냐? What brings you here? 둘 다 똑같아요 또는 Tell me about yourself 너에 대해 말해줘라 이 두 가지를 What's your story? 이게 커버하는데요 이 첫 데이트에서 상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기 되게 좋은 질문 이 데이트 팁 질문에 What's your story? 이게 되게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이 질문이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고 싶은 정도나 깊이를 상대가 컨트롤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What's your story? 라고 그랬을 때 되게 많은 걸 답변할 수 있고 뭐 난 단순히 직업만 공유하고 싶어 그럼 직업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What's your story? 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What's your story? 라고 물어보면 단순히 내가 여기에 있는 여기 온 방 목적을 얘기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 I'm in town for a conference 여러분 I'm in town for 이것도 쓰기 어렵거든요 컨퍼런스 때문에 여기 왔어요 I'm in town for a conference 이렇게 방문 목적 I'm in town for a trade show 뭐 직업 내가 엔지니언지 아니면 전업주부 State of mom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얘기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외에 나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줘도 괜찮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What's your story? 라고 물어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요거의 정확한 뉘앙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Move on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 시절 식사할 때 특히 부부나 커플이 있을 때 So how did you two first meet?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How did you two first meet? How did you first meet? We met in college 근데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So how do you guys know each other? 또는 How do you know Sarah? 어? Sarah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답변으로 We used to work together 아 저희 같은 회사에 근무하곤 했어요 We used to work together 지금은 아니지만 또는 We went to the same school 같은 학교 다녔어요 We went to the same school 대학 때 만났어요 정말 다양한 답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We have mutual friends 또 mutual acquaintance 이 표현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We have mutual friends 둘 다 공통적으로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다 건너 건너 알게 된 거라는 거죠 We have mutual friends We met through mutual friends 근데 friends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면 acquaintance 이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We have a mutual acquaintance 공통적으로 둘 다 알고 지내는 지인이 있어요 We have a mutual acquaintance 여러분 acquaintance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We have a mutual acquaintance 이럴 때도 쓸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진짜 빛을 발할 때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고급형 It's a pleasure to make your acquaintance 당신과 앞면만 튼 사이가 된 것 자체로도 정말 기쁩니다 It's a pleasure to make your acquaintance 우리가 최소한 내가 실질적으로 이건 쓰지 못하더라도 상대가 나한테 It's a pleasure to make your acquaintance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Likewise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취미나 여가생활 묶기 여러분 What's your hobby?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뭐냐면 상대가 공식적으로 취미생활로 정해놓은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What do you do for fun?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걸 쓰라는 그런 광고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근데 물론 What do you do for fun? 이것도 괜찮지만 여러분 영어 공부를 for fun으로 하시나요? 물론 What do you do for fun? 이게 단순히 뭐 하는 거를 좋아하냐 이거지만 What do you do outside of work? What do you do outside of work? 이거를 추천드려요 What do you do outside of work? 일 외에 하시는 거 있으세요? What do you do outside of work? 이때는 답변으로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영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취미생활 뭐 낚시든 테니스든 뭐 다양한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What do you do outside of work?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나요? 자 근데 내가 What do you do outside of work? 여기에다가 조금 더 즐기는 그러한 취미생활의 느낌을 담고 싶다 그러면 What do you like to do outside of work? Like to 넣어주시면 돼요 What do you like to do outside of work? 뭐 결국엔 뭐 그게 그거지만 일 외에 뭐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outside of work? What do you do outside of work? What do you like to do outside of work?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How did you get into the field? 여러분 How did you get into 이 시리즈랑 우리가 친해져야 돼요 이거 정말 사목해방에서 응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가 취미생활을 한대요 How did you get into that? 그건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How did you get into that? 이렇게 취미생활에다가도 쓸 수 있고요 How did you get into this? What got you started? 상대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 How did you get into sales? 세일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세일즈를 시작하게 됐냐 How did you get into sales? How did you get into the restaurant business? 같은 맥락으로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How did you get into your profession? 이걸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능하면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길게 답변을 할 수 있는 Open-end question 이걸로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마치 Did you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보냈어? 라고 하면 응 아니 딱딱 단답형으로는 아니지만 How was your day? Tell me about your day 이런 거는 조금 더 오픈 엔디드잖아요 How do you like your job? 그래서 How did you get into 이 오픈 엔드 question 이거와도 정 붙여주세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 전 퇴근 전에 상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막 스몰 토크로 걸어오는데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What was the highlight of your day? So what was the highlight of your day? What was the best part of your day? 이거였거든요 오늘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매일 번 How was your day? Did you have a productive day? 이렇게 쓰는 것만 계속 쓴다면 가끔은 섞어 써주는 것도 되게 좋죠 What was the highlight of your day? What was the best part of your day? 오늘의 하이라이트 되게 좋았던 걸 생각하는 거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또 그런 거를 상대랑 공유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요 근데 여러분 highlight of your day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되게 설렜던 클라이언트 미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저와의 영어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되게 맛있는 커피샵을 발견했다 그런 것도 highlight of my day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매일매일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생각하는 거는 뭐 우울증 극복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highlight of my day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스몰 토큰을 나눌 때 상대에게 약간 결례가 되는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If you don't mind me asking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깔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정말 제가 엄청나게 자주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지만 Just a friendly reminder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If you don't mind me asking How long is the treatment process? 아무튼 이렇게 스몰 토크 표현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스몰 토크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표현들 중에서 여러분이 어? 정말 쓸만한데? 이런 거 위주로 최소한 3, 4개 정도는 꼭 여러분들 표현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금 정 안 붙이시면 나중에 네이티브와 어색한 그런 스몰 토크를 나눌 때 분명히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스몰 토크 못해서 입을 키가고 싶은 순간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공부해 주시는 건 저에게 highlight of my day 입니다 I'm not just saying that 늘 감사합니다 Bye guys I'm not just saying that DO